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한국사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오늘은 패턴 공략 한국사 풀어서 잠금의 재편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처음 나온 커리큘럼상에 등장한 처음 강좌인 만큼 네이밍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이름을 어떻게 지게 됐냐면 선생님이 처음에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런칭을 하면서 밤에 누워서 강좌 구상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이러고 있는데 핸드폰을 요즘은 다 잠금을 걸어놓으니까 그 잠금을 풀려면 보통은 패턴을 넣어서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에서 수능을 출제하는 코드 그 패턴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우리가 수능을 1등급으로 가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게 잠금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 공략이라고 하는 강좌 자체가 한국사 말고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는 원래 있었던 강좌고요. 올해 한국사에서는 처음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리큘럼 상으로 추가된 거니까 우리가 전체 한국사 커리큘럼을 먼저 이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사 커리큘럼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20시간의 기적이라고도 표현한 완벽한 개념완성이 진행이 되어 나갔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이후에 9월에서 10월경에 오픈이 되는 9시간의 기적 예리한 파이널로 전개가 되어 나갔었는데 여러분들의 선배 때에서 너무나 많은 요청이 있었어요. 선생님 개념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9시간의 기적을 듣기까지 너무 많은 공백이 있어서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개념을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한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양질의 문제 그리고 정말 필수 한국사의 수준에 적절한 문제가 너무나 없다. 그래서 양질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한국사가 필수 한국사로 도입이 된 게 2016학년도예요. 2019학년도까지 몇 번의 시험이 있었죠? 4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4번의 시험이 너무나 들쑥날쑥하게 이 난이도가 이제 요동을 치는 거를 보면서 혹시라도 한국사 때문에 내가 필요한 등급을 충족을 못 시켜서 발목을 잡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역대 나왔던 기출 문항을 총정리해 볼 수 있는 강자를 기획을 한 것이 바로 패턴 공략 풀어서 잠금 해제입니다. 자 탁월한 문제풀이는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철학이 담겨있는 강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생각한 한국사 강자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되는 과목이었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어떻게 힐링이 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한국사를 공부할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유능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워진 국어 그리고 항상 어려웠던 수학 이런 것들을 풀면서 등급이 안 나오고 나는 되게 떨어지는 인간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좌절했던 친구들한테 많은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때 선생님이 힘이 나냐면 선생님이 다른 거 못 봤는데 한국사 완전 받았어요. 1등급 나왔어요.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입증을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받았을 때 선생님은 힘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사가 여러분들에게 쉬어가는 과목이라기보다는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친 마음을 힐링해 줄 수 있는 과목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강좌에 대한 강의에 대한 철학은 부담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수 한국사가 부담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시간 다른 영역에 투자할 시간을 빼앗지 않고 정말 필요한 양만큼을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게 선생님의 연구에 있어서의 제1목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 문항이 총 4개년치 기출문항을 다 더하니까 기출문항을 분석을 해봤더니 560문항이 나오더라고요. 이 560문항을 1번, 다음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면 30강의가 넘겠죠. 그런데 이 560개 문항 안에는 중복이 되는 자료와 중복이 되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복되는 자료, 중복되는 선택지, 그러니까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패턴을 모아봤더니 총 88개의 패턴에 다시 한번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다지선다로 구성을 했더니 146개의 문항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번 강좌의 특징은 선생님 이름에 들어가는 다지선다입니다. 지문도 여러 개, 선택지도 여러 개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전개되어 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 공민항과 관련된 패턴, 공민항의 개혁정치와 관련된 유형의 패턴에는 출제될 수 있었던 그리고 출제되어온 자료를 전부 다 소팅해서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공민항에서 출제될 수 있는 선택지를 560개 문항을 낱낱이 해체해서 전부 다 구성해서 다지에 선다가 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지문, 여러 개의 선택지죠. 그래서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5지선다부터 20개 선지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만으로 역대 나왔던 모든 기출문항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딱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그리고 나왔던 내용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요 강의를 들을 때 제일 싫었던 점이 그런 거였어요. 선생님이 학생이었을 때 아니 왜 교재 안에 모든 내용을 담지 않고 따로 써야 되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 그래서 선생님이 강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생각했던 게 내 교재 안에는 따로 써야 되는 내용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자. 그래서 모든 내용을 미리 계획하고 미리 구성을 해서 교재를 내놓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별로 문항이 전개될 뿐만 아니라 그 문항에서 따로 살펴봐야 되는 자료와 개념까지도 플러스 개념 플러스 자료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 플러스와 그리고 개념 플러스를 통해서 별도로 필기하지 않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필기 공간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채워나가시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46개 문항을 선생님이랑 단 15시간 동안에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은 강의 과식하는 걸 권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너무나 가벼운 수준으로는 하루에 3시간씩 5일 동안 완성을 하시거나 하루에 1시간씩 2주 정도 돌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습과 복습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까를 정리를 해드리면 수강 대상자는 기출의 전문항을 분석하고 싶은 학생 선생님은 두 번째로 엄청 강조하고 싶은데요. 정말 시험에 나올 내용만 정리를 하고 싶은 학생 선생님이 사료 하나하나 출제됐던 사료 전체 출제됐던 선택지 전체를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사료와 선택지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은 학생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문항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출제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문행 출제의 메커니즘을 알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좌입니다. 뭐 선생님이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수업을 활용하실 때요. 사실상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은 정말 가볍게 빠르게 풀어오시는 것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복습이 당연히 중요하죠. 한국사 아 깔깔깔깔 막 TV 쇼 프로그램 보듯이 보시면 안 되고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무조건 툴링 선택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강좌 기다려지시죠. 선생님도 처음 이제 공개하는 강좌가 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강좌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 강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같이 어떤 얘기를 나누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많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우리가 더욱 뜨겁게 열정을 불태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강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랑은 패턴 공략 풀어서 잠금해제 한국사 1강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